툼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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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립 500m 앞 버스들만 당기는 자선이나 인역은 옆들의 갑속에 50km 과속 신호 단속 준비하십시오 5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툼산동 김또깡이 밥먹어? 옥상? 어디? 아이고 에헤이 여기 교회 에헤이 사람 불러야지 저기 뭐냐 어? 어떻게 잘 추네 에? 어? 그렇구나 너의 마음속 화서동이라고 하지 화서동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야 야 야 건석 건석이 불러서 짜장면 먹자 오건석이 어? 바빠? 좀 전에 통화했는데 오건석이 응? 겁네 바쁘대야 그러니까 돈 버느냐고 어? 한달에 한달에 5천만원씩 버는데도 바쁘대야 아니 나는 그냥 한달에 2천만원 벌어도 행복한데 어? 뭐 5천만원 벌었니 뭐 5천만원 벌었니 그럼 그래 2천만원 벌면 좋겠다는 얘기지 충분하십시오 어? 그냥 꺼놓고 단속 구간이오다 그럼 좋고 에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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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차 세우면 안되는디우다 신호위반 및 지속 50킬로미터 단속을 한다 원 5m 잠깐만요 원 10킬로미터 과수는 신호 달성해 500m 50킬로미터 신호위반